근데 그런 말 해도 되나? 이 사람은 약간 딸X뿐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를 넘어섰어요. 좀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좋은가? 아니 하루는 이제 루아를 좋다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얘기를 듣다가 너 어떤X야? 이러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아들한테 X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씨 어떤X인지 봐야 되겠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선 그X가 너야? 우리 집에선 그X가 너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지X가 예쁘게 키웠는데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잖아요. 저 성도적같이 생긴 놈이? 그러니까.